안녕하세요. 저희 리프트게더 콘서트를 함께하게 된 다이나믹도회 최자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코입니다. 가장 다지우스럽고 긍정적인 메시지의 곡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저희 노래 중에 출첵이 아마 제일 리프트게더 콘서트와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WD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Check this out, y'all Get your hands up high Get your hands up high Get your hands up high B.B.C.A.R.S. Yeah 둘 다 차이 못 없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 You know 오늘은 신나게는 없이 딱 Say 출첵 Check it out Say 출첵 Check it out Say 출첵 Check it out Say 출석 Check Check 우리의 일주일에 험을 숨어 금금금 가닥 쌓이는 뭐 때문에 실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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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 입술을 또 파서 얼굴 위에 두어진 빛 금금금 전체 같은 삶 때문에 거울에 빛이 돌은 수척해 오늘은 해가 떨어졌으니 전화기를 그어 모두 여기를 출석 Check Hey 이 자리 구하기는 저 하늘에 별별별 가족들의 기념치면 D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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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미끄러진 백조 백수들에게는 휴식 맞아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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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다 잊자 오늘밤만은 만들자 우리 말야 추억이란 작품 이건 낭비가 아닌 재출전 사막 같은 삶을 위한 생숙이야 오늘은 여기로 출첵을 해 여기로 출첵 왼쪽 사람들 오른쪽 사람들 Say 러스 Baby Baby 여기로 Hey Say 출석체 출석체 Come on Say 어서 Baby Baby 여기로 Hey Say 출석체 출석체 지구를 들어 버리겠다 담돌하게 거꾸로 물고 남을 썼던 우린데 세상에 짐을 혼자 짐을 지를 허리를 굽히며 중력이 굴복해 Uh 이 삶에가 벌어내는 건 그저 높은 수치에 판매 실종 오늘만큼 우린 반역자 모두 여기를 출석체 Hey 그만 걱정해 진짜 개정해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것은 멍청해 Come on 우리 스스로에게도 Please this man 그건 내 아내의 소리가 되어가 Disrespect Just do 맘을 시키는 대로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해 놀아 맘대로 Say 멀칫 멀서 꿈을 뗏지 마 형 그러다가 오늘 맘 또 공치니까 Say 오늘은 여기로 출첵으로 여기로 출첵 일하는 사람들 출첵 노는 사람들 Say 어서 Baby Baby 여기로 여기로 Say 출석체 너를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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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이혼아 Come on Say 어서 Baby 어서 그게 그게 출첵 Say 출첵 Check it out Say 출첵 Hey Check it out Say 출첵 Check it out Say 출석체 Check check 어서 tú Bye Bye Bye